네 안녕하세요. 강산입니다. 우리 어법이니까 딱 세 가지 포인트만 짓고 우리 딱 자기 걸로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A번 해보시니까요. but yogurt, tasting인지, tasted인지 보실 건데요. 동사 자리가 딱 보이니까 이게 동사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실게요. with that spoon 하고 was가 이렇게 rated까지 as 이렇게 동사가 나와 있죠. 이렇게 뒤에 동사가 나와 있으면 앞에 이 자리는 동사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. 자 이렇게 한 문장에 주어 하나, 동사 하나 이렇게 짝을 이뤄야 되니까 앞에 동사가 또 생기고 여기 또 동사가 생길 수는 없다. 그러면 앞에 있는 동사로 보이는 것을 우리 ing나 pp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꾸며버리자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자 그럼 요거트라는 것 자체가 자 테스팅, ing냐 pp냐 이 싸움인데요. ing라고 하는 건 능동의 개념이고 pp의 개념은 이제 수동의 개념이니까 해석을 잘 해보라 그랬죠. 요거트가 taste, 능동적으로 뭔가 맛을 볼 수가 있어요? 없죠. 자 요거트는요. tasted, 맛이 봐지는 대상이죠. 요거트라는 게 사람이 아니니까 맛을 볼 수 있는 능동의 느낌이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tasted, with that spoon이 아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스푼으로 맛을 본 그 요거트는 또한 어떻게 평가가 되어지냐면 덜 달더라, when it is, 먹어졌을 때 좀 더 무거운 혹은 좀 더 큰 스푼으로 먹어졌을 때보다 좀 덜 달더라 라는 그렇게 해석은 될 것 같고요. 자 여기서 일단 우리 tasted인 거 우리 지금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. 자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리고 이 글의 주체, 주어를 잡아서 서로의 관계를 잘 보고 능동일 때는 ing, 수동일 때는 pp 이렇게 잡는 거 꼭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. 이 개념은 고상까지 계속 따라가는 개념이라서 꼭꼭꼭 이해하셔야 됩니다. 자 비번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 비번에 갔더니 sweeter, 자 이렇게 more sweetly 이렇게 나오는데요. 자 동사가 people thought 생각을 했는데 자 that 이하라는 걸 생각했겠죠. 그래서 that이 일단 생략된 걸로 보이고 다시 요거트가 tasted 자 맛이 봐지는데 자 이 맛이 봐진다 라는 거 이 tasted라는 게 뭔가 감각 동사라고 해서 뒤에 보호를 데려오는 동사예요. 자 그럼 보호자리에 선생님이 부사고 싶다, 형용사고 싶다? 그렇죠? sweeter, 형용사고 싶다 라고 얘기했어요. 그럼 요거트는 맛이 어떻다? 좀 더 달다. 관계만 봐도 요거트는 달다가 성립이 되니까 그건 보호자리잖아요. 그럼 보호자리에 올 수 있는 건 형용사다. 그러면 sweet에 어떤 형용사에 이하를 붙인 sweeter이 좋지. sweetly라는 부사에 이렇게 more를 붙이면 우리 여기는 부사가 올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니고 형용사 sweet의 어떤 비교급에 sweeter이 올 수 있는 이 sweeter이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your taste is sweet 이 맞거든요. 그래서 sweet에 어떤 더 달다 할 때는 여기 이하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제 시범 개념 보시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자 시범 보시니까 because, that 중에 뭐지? 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앞에 봤더니 or이 나와 있죠. 선생님이 앞에 or이나 end나 혹은 but 같은 게 있으면 앞뒤로 병렬이다. 앞에가 ing면 뒤에도 ing, d가 2면 뒤에도 2. 이렇게 서로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. 자 이번 개념은요. 앞에가 되시면 뒤에도 됐, 앞에가 because면 뒤에도 됐, 이렇게 보실 거예요. 그래서 앞에가 b면 because면 뒤에도 because, 앞에가 됐절이면 뒤에도 됐절,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. 자 그럼 앞으로 봤더니 뭐가 보이세요? 음, this may have been because 자 이유가 뜨죠. 자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. eating with a knife is an unusual behavior. the researchers speculated. 이거는 일단 우리가 뺄 거예요. 콤마, 콤마 중간에 들어간 이 부사는요. 우리가 문법을 볼 때는 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쉽거든요. 이걸 뺐을 때. 자 그러면 because절 때문에 이 because절, 그러니까 뭐죠? eating with a knife, 그 한 나이프, 나이프 뭐죠? 그 칼, 칼로 먹는 것이 되게 이상한 행동이기 때문에 자 혹은 because it reminded people of using a knife. 자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꼭 이렇게 나이프를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걸 삼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because절로 지금 서로 이렇게 5월, 병렬이 가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. 자 여기서 앞에 우리가 딱 봤을 때 일단 됐이 보이지도 않잖아요. 그러면 병렬을 댈 대상에 됐은 일단 생략이, 일단 탈락이 되어야 되겠죠. 그래서 앞에 because가 보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,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아 이것이 아마 이렇게 해왔던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니까 because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우리 정답의 1번에 맞바지는 수동의 느낌의 tasted이었었고요. 그리고 taste라는 이 감각의 동사는 뒤에 보호를 가져오기 때문에 형용사의 비교금인 sweeter 이 정답이었고 10번에는 우리 because절로 서로 병렬이 되는 or를 기점으로 자 앞에도 because, 뒤에도 because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개념 잘 이해하시고 정답 4번 정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. 또 다음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